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을 드렸고요.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속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을 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저희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도 동참해 줄 것이라고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관해서 저는 미리 언론에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과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개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정부, 여당 개발 정책 권한을 가진 쪽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이고 야이나 이런 것이 그런 정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또 국민들에게 다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개발 정보는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자체와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특히 압도적으로 민주당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내지는 동시에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혹시나 이것이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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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